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의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은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살면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일어나는 일은 어찌할 방법이 없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희망으로 바라볼지 두려움으로 채울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겠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울림을 갖고 있는 시리아의 전통악기 우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리 없는 폭우가 쏟아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잦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산사태 피해를 줄여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보수적인 성별에 대한 강요를 깨고 남성들 영역에 진입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전통악기 우드의 특별한 소리와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내는 제작 과정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우드 산업은 시리아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악기 수요 또한 감소했는데요. 성서의 창세기에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악기 우드. 외면덕하고 잊히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시도였습니다. 시리아 개발신탁은 우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나갈 예정인데요. 또한 장인들이 산업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던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번에는 물폭탄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산사태로 흘러내린 흙더미에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산타바바라 소방서장 펫 맥 엘로인은 모금운동을 펼쳐 수백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물 모양의 산사태 방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토사물을 막아낸 그물. 하지만 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5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는 짧은 설치 기간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그물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또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때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방역을 잃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면 몇 개가 죽 Teams. 이 시간에 일어난, 몇 개가 죽는 데가 죽는 타지입니다. 이 시간에лет fale pomost에 탐믈는 것을 잃어낸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구한 그물. 맥엘로이는 앞으로도 이 그물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주 경기에 집중하는 이들. 바로 현지 여성들이 모여 설립한 드래곤 스쿼드라는 경호팀인데요. 이들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경호업계에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성으로서 경호업무를 맡은 만큼 장비 준비 또한 철저합니다. 무전기, 부츠, 선글라스 외에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후추 스프레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요. 약 2천 개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보안일을 맡으며 그들은 현장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단당한 경호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호팀은 드래곤 스쿼드 팀원들의 많은 것을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23살의 피스 비고리우스. 그녀는 집에선 여전히 새아이의 엄마이지만, 경호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올감했던 여성이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 스쿼드 팀원들과 같이 모여 아침 운동을 하는 드래곤 스쿼드 팀원들은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기술과 힘, 자신감을 기르는 동시에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들을 응원합니다.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당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들을 응원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have to remember it's also, it serves a good purpose, you know, sure, you get a lot of fun out of it and you get to shoot some big guns, but you're also, you know, I think, taking care of a really big problem that faces Texas. They travel around in these large groups called sounders. And so those are typically made up of related females, you know, mothers, aunts, grandmothers traveling around with all their offspring. And so even though we have predators in Texas that could consume a young feral hog, they're protected, they're in these groups. And so their survivability is really great. And you see these huge groups traveling around and our, most of our predators just can't compete with that. Really on the Texas landscape, the only thing that can take on an adult feral hog is going to be a mountain lion and an alligator. And we just don't have enough of those in the state to be managing these populations. You know, the area has a large coyote population as well. So that kind of takes care of itself in addition to a lot of large carrion birds. So, you know, I'm sure maybe some of the landowners will occasionally harvest some of the meat. You know, some local Texans do eat the pigs. You know, some local Texans do eat the pigs. It's been a matter of, you know, some local Texans do eat the pigs. Bigfoot podcast. It's been a big deal. You know, some of the things that I have ever been given to you. It's been a big deal. It's been a big deal. And now it's been a big deal. It's been a huge deal. 타이완에서는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춘 메인보드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서 로봇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화학공학자 케빈 시블라 박사팀이 햇빛과 공기 중에 습기만으로 수소를 만드는 인공광합성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투명 가스 확산 전극은 빛을 받아내는 반도체 물질로 코팅하면 실제 인공잎처럼 작용해서 공기와 햇빛에서 물을 수확해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데요. 즉, 햇빛 에너지가 수소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XAXA We've invented a device that can take water from humid air and sunlight and convert it into hydrogen, which can be used as a fuel or a chemical feedstock for a future energy system based fully on renewable energy.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there's really a lot of sunlight available, 그런데 불이 계속 다 밝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삶을 분리하고 물에 물을 섞어 있는 물을 있는 철도를 분리하고 삶을 분리하는 철도를 분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투명 가스 확산 전극은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제품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수소 생산 가스 확산 기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업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연료와 공급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태양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형태인 만큼 태양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방법을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타이완 신타이페이시 외곽에 있는 한 컴퓨터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동화된 기계들이 컴퓨터 메인보드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된 로봇이 접목된 최첨단 시설인데요 3D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사용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인력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금의 복잡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모양의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높아져서 그래서 우리工장 어떻게 합쳐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높아져서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높아져서 이것은 우리의 AI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마이크로칩 용접과 같이 정밀한 작업도 무리 없이 완성하는데요. 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공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증강 현실 헤드셋을 이용하면 공장 안의 모든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생산 및 장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아진 만큼 메인보드가 필요한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메인보드의 수요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 복도를 걷다 보면 빛을 내는 동그란 눈을 가진 흰색 자율 이동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최근 인력 부족에 수달리고 있는 의료업계에서 간호사 업무를 돕기 위해 탄생한 간호 보조로봇 몫인데요. 2022년 6월부터 이곳 병원에서 의료진을 위해 24시간 심부름을 해온 몫이. 가슴에는 디지털 스크린과 문을 열 수 있는 신분증 배지가 이식된 로봇 8을 갖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제공하고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옮기며 실험실 샘플을 전달하는 등 간호사의 하루 업무 중 30%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 노동 역할을 대신 수행해 간호사의 일을 덜어줍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려온 미국 간호사들이 최근 파업을 종료했는데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 담긴 새 근로계약에 합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간호사의 업무량과 인력 부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힘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 목시와 같은 보조로봇이 미국 간호사 인력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동부 도네츠크주 솔레다르. 양국의 격렬한 전투를 말해주듯 많은 전사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솔레다르 전투에서 전사한 한 군인의 장례식. 안드리 홀로빈 신부는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떠난 이들을 위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가 벌어졌던 도네츠크주 솔레다르. 러시아의 전투가 벌어졌던 동부 도네츠크주 솔레다르. 러시아의 전투가 벌어졌던 동부 도네츠크주 솔레다르. 전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전사한 군인의 가죽과 지인들은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가해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의 건축 기념물을 3D로 스캔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40 объект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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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군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주변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파괴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는데요. 드론을 활용해 높은 건물은 물론 건축물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의 목표는 언젠가 복원이나 재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물들의 디지털 사본을 만드는 건데요. 아바 hil retra제는 러시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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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군을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부추는 동일을 이루어질 수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비오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기념물이 스캔됐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스캔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에서는 러시아가 아파트를 폭격해 46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폭격당한 아파트 앞에 모여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1,700명이 거주하던 아파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키워가던 삶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민들은 더 큰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며 절규 섞인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전쟁 범죄. 처참하고 끔찍한 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국가국의 포도밭에 오리농법이 도입돼 유기농 와인 생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식당과 카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과 포크 같은 것들인데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이와 비슷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식기류 금지법안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케냐의 한 연필 공장. 이곳에선 나무 대신 오래된 신문을 재활용해 연필을 만듭니다. 신문지를 접고 그 사이에 흑연을 끼워서 만드는데요. 연필을 만들기 위해 매년 베어지는 나무의 수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회사는 킬로그램당 1달러 나무를 베는 대신 이 회사는 킬로그램당 1달러 나무를 베는 대신 암짓의 폐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림 훼손을 막는 동시에 오래된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생산 비용까지 절감했는데요. 흑연을 신문에 말아 압축시킨 연필은 3일 동안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외필을 입히면 그럴듯한 연필 모양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폐신문을 이용한 재활용 연필이 완성됩니다. 재활용 연필 생산 업체는 앞으로 5년 안에 케냐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연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생활 속 환경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스텔렌 보스. 이곳에 등장한 500여 마리 오리대가 뒤뚱거리며 바쁘게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모두 어딜 가는 걸까요? 잠시 후 오리대가 도착한 곳은 바로 포도밭입니다. 이 오리들은 이곳에서 해충을 잡아먹으며 방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리대는 이곳에서 해충을 잡아먹으며 방제작업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도밭으로 출근하는 오리떼 덕분에 농약 사용이 크게 줄어서 유기농 와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와이너리 수입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맡은 일은 알아서 척척. 귀여운 외모는 보너스. 이쯤 되면 와이너리 우수직원 아닌가요? 전 세계 해양 쓰레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플라스틱 식기류입니다. 오는 2030년이면 바다나 강, 호수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최대 5,300만 톤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음식, 카페 등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플라스틱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이런 정책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편안함의 대가로 우리가 얼마나 큰 것들을 잃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나는 아주 독특한 썰베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 마케도니아에서는 보기만 해도 섬뜩한 군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말을 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는 전통축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작은 산간마을 코코널리 이곳에선 겨울이면 이색 경주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특별한 썰매가 필요한데요. 바로 화장실처럼 꾸민 썰매입니다. 지붕이 있는 썰매 안에는 변기는 물론 두루마리 휴지도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썰매 안에는 헬멧을 쓴 사람이 타야 합니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승부는 뒤로 한 채 이 대회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 입에선 즐거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올해로 42년째를 맞는 이 대회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침묵을 다지면서 한겨울 추위를 잊을 만한 오락거리를 위해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추운 겨울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 마케도니아의 베브차니 마을에서 전통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한 채 작은 마을로 모여들었는데요. 참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장은 악마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종종 정치 풍자를 한 분장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이 축제가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이어온 전통적인 베브차니의 축제.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그들의 바람처럼 이 소중한 전통축제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산 바르톨로메 데피나레스. 이곳에서 말을 탄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인 나뭇가지 더미를 통과합니다. 동물들의 수호성인 산안토니오 아바드를 기념하는 전통축제인데요. 라스 루미나 리아스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불길을 뚫고 통과하면 안토니오의 축복을 받은 동물들이 정화되고 1년 내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전통은 500년 넘게 이어져오며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물학대라며 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불길을 통과한 말들이 닫히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전통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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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는 저는 고생을 담아드리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생이 고생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다Be고싶는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의 아우트하우스 레이스만큼 이색적인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 벤쿠버 등 전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심 한복판에서 부드러운 손베개를 들고 싸우는 세계 100의 싸움 축제. 또 깨끗한 물에서만 스노클링을 한다는 편견을 깬 영국 웨일즈의 늑지 스노클링 대회도 유쾌한 이색 대회라 할 만한데요. 이런 대회를 통해 하루쯤 웃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영국 런던 GSL 동물원이 2023년 새해 첫날 태어난 아기 두 발가락 나무늘보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수의사가 나무늘보 새끼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어서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이름 대신 노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어미 품에 꼭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의 모습 정말 귀엽네요. 프랑스의 한 명품 브랜드가 일본의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와 11년 만에 다시 만나 협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본사 건물은 쿠사마를 본다 만든 거대한 조각성이 외벽을 감싼 채 색색깔의 점을 그리듯 꾸며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들의 협업에 기대와 감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령의 예술가를 너무 상업적으로 소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시 온통 눈으로 뒤덮인 이 마을에서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이 대회는 50여 명의 기수들이 가장 날렵하고 힘센 말들을 데려와 눈밭 2km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눈길을 박차고 달리는 말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지구촌 이야기 세모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슬람 도시라 불리는 곳이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화가 섞여있는 튀니지, 튀니스 풍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